제가 원래 이한국 교수님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던, 요청을 받았던 주제는 제가 예전에 인간학 연구했었던 논문에서 다뤘던 인공지능이 제기하는 실존적 위험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그 사이에 제가 추가로 연구한 내용들이 있어서 실제로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그 논문 자체, 아마 참가자 선생님들께는 배포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내용에다가 조금 덧붙인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나중에 드릴 말씀과 관련이 되는 내용인데 그리고 아까 제가 수업 끝나고 마무리하면서 켜놨을 때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GPT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GPT-2, 지금 3까지 나왔는데 그런 인공지능까지 포함해서 사실 인공지능이 퍼포먼스 차원에서는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EMI, M이라고도 부르는 음악 인공지능이 최근에 에밀리 하웰이라는 일종의 연예명이죠. 예명을 갖고 본격적으로 음반 활동을 하면서 내놓은 작품인데요. 초기에 EMI의 작품들은 비발디나 바흐 같은 유명한 작곡가의 작품을 기계학습해서 그걸 흉내내는 작품들을 만들었다면 에밀리 하웰으로 이렇게 일종의 버전업을 한 다음에는 엘리베이터 뮤직스럽기는 하지만 기존에 없었던 곡들을 상당히 이렇게 나름대로 들어줄만하게 작곡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꽤 많은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면 되시는데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존적 위험에 대한 여러 담론들이 이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중요한데 전통적으로 인간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던 영역에서 또 인공지능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사람들이 위협을 느낀다는 배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위해서 몇 가지 선생님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용어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인공지능의 원래 의미 원래 의미라는 게 뭐냐면 이 용어가 만들어진 용어거든요. 원래부터 있었던 용어가 아니라 사실은 학술 용어는 아니었고요. 1960년대에 인공지능 연구를 그 당시 인공지능으로 부르기보다는 다른 명칭으로 불렀는데 기계지능이라는 명칭이 요즘에 더 훨씬 많이 쓰인 명칭 하여튼 이 분야의 펀딩들을 좀 많이 따오기 위해서 당시 이제 학회나 학술대를 조직했던 메카시나 민스키 같은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만든 용어입니다. 의도를 갖고 뭐 어떻게 만들었냐면 정확히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런 에밀리 하우엘 같은 걸 염두에 둔 거죠. 뭐냐면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행동 특히 인간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적인 행동 그거를 기계도 할 수 있다. 당시로서는 거의 말도 안 되는 언어도단적인 생각이었죠. 그거를 보여주고 실제로 그런 다양한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걸 통해서 기계의 지능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들을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배경에는 그 이제 마음의 철학 그 심리 철학에서 얘기하는 기능주의적 마음이론이 깔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동의하지 않는 철학자가 많죠. 특히 이제 대륙철학전 통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데 결국 마음이라는 거는 물질의 복잡한 형태의 구현 방식이고 그 마음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는 그 마음이 어떤 입출력 관계를 갖는지 라는 그런 기능주의적인 속성들로 규정이 될 수 있다. 라는 전제 하에서 인간이 보여주는 지적인 행동들도 이렇게 기능주의적으로 이해를 하면 실제로 그런 기능주의적 작동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실리콘에서 모사할 수 있다는 에뮬레이션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충분히 인간의 지적 행동을 결과론적으로는 흉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 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일단 말씀드릴 내용과 초지능이라는 개념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개념은 이렇게 만들어진 인공지능의 계산 능력이 이 점도 되게 중요한데요. 대개 맞게 하는 초지능을 마치 무슨 초인이나 슈퍼맨처럼 묘사하는 경향이 있는데 학술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은 이해고요. 인공지능의 계산 능력이 컴퓨테이셔널 파워가 인간의 지적 능력을 추월하게 된 경우 평균적인 인간의 지적 능력을 그럼 여러분 이거 하나는 계산 능력이고 하나는 지적 능력인데 어떻게 그 두 개가 비교되느냐 여기서 이제 기능주의가 다시 등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능주의에 따르면 결국 컴퓨테이셔널 세어리 마인드라고 해서 결국은 인간의 마음, 지적 능력도 계산주의적으로 접근을 계산이 굉장히 복잡한 계산의 연합으로 상정을 하기 때문에 그 전제를 받아들이면 인공지능의 계산 능력이 충분히 발전을 하면 그게 인간의 지적 능력을 추월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요. 특히 여기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지수함수적 증가죠. 그러니까 컴퓨터나 인공지능의 계산 능력은 파워로로 계속 배가가 되니까 지금은 이제 아직은 인간에 비해서 좀 보잘것 없어도 결국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넘어설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넘어서는 순간이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 특이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간이 개별 인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평균적인 지적 능력을 인공지능의 계산 능력이 넘어서는 순간이 첫 번째 특이점이고 두 번째 특이점은 모든 인간을 합해서도 여전히 한 인공지능을 당해낼 수 없는 그런 게 두 번째 특이점인데 중요한 점은 이런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펴고 있는 커즈벨 같은 경우에 첫 번째 특이점과 두 번째 특이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역시 그 이유는 지수함수적 증가 때문입니다. 한 번 첫 번째 특이점에 도달하면 인류가 지금 100억은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몇 번만 넘겨뛰면 그 점도는 그냥 가볍게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뭉뚱 그려가지고 그냥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실존적 위험은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됩니다. 종으로서 인류, 개별 인간이 아니라 종으로서 인류의 존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개는 이제 멸종 상황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실존적 위험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만 이야기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기후변화가 우리 인류가 직면한 대표적인 실존적 위험이고 그래서 이런 실존적 위험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최근에 논의되는 실존적 위험은 거의 대부분 과학기술의 발전이 제기하는 그러니까 기후변화도 결국 인간의 산업활동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고 인공지능 역시 인간이 만든 거라서 그런 의미에서 과학기술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실존적 위험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실존적 위험을 제기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이제 추론을 하는데요. 이런 이런 게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실존적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는 이 책에서 보면 보스트롬은 다양한 방식의 가능성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우리가 익숙한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적인 방식이죠. 이 스카이넷은 잘 아시겠지만 터미네이터 영화에서 등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냥 컴퓨터 속도, 계산 속도가 충분히 빨라지면 뭐 2023년 어느 순간 자의식을 닿게 됐다. 어떻게? 그건 모르는 거죠. 그냥 충분히 복잡해지면 자의식이 생겨난다. 그건 사실은 거의 가정에 가깝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스트롬이 유행시킨 페이퍼클립, 종이집계의 예처럼 원래 우리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인공지능을 만들어 놓고 걔네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목적을 달성해야 될지 정확히 주지 않았을 때 얘가 초지능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지능을 완전히 뛰어넘지 않더라도 얘가 그거 하다가 종이집계를 만들어라. 그랬으면 종이집계를 만들 때 인간을 좀 살려놓고 만들어라.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은 당연히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믿는데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은 상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것만 하다가 즉 주어진 명령어를 아주 충실하게 극대화시키다가 이제 실존적 위험이 오는 경우 그런 시나리오가 있고 또 한 가지 시나리오가 재밌는데요. 그게 사실은 이제 다음에 소개할 이 책 사진으로 나온 이 책 태그마가 제기하는 시나리오인데 라이프 3.0에서 인간의 심리를 활용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실존적 위험 때문에 보스트롬이 제안하고 많은 인공지능학자들이 제안하는 한 가지 이거의 대응책은 인공지능을 신탁으로만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인공지능에게 어떤 질문을 제기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만 얻는 방식. 사실 그게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방식이거든요. 우리는 인공지능을 기본적으로 예측기계로 사용하고 있지 인공지능을 결정기계로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보기가 자율주행차죠. 그때는 왜냐하면 팬들을 왼쪽으로 뚫어올지 오른쪽으로 뚫어올지를 결정해야 되니까 그런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다 예측기계로 이런 이런 패턴들을 보이면 이 사람이 암환자일 확률이 몇 퍼센트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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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이 주어졌을 때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식은 뭐냐 이런 거에 대한 답을 주는 오라클로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라이프 3.0에서 굉장히 재밌는 시나리오가 나오는 게 처음에 오라클로만 사용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 인공지능의 실전적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엄청난 보완을 해서 특히 이 인공지능이 온라인에 접근해가지고 마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무슨 일을 할 수 없게 이렇게 가둬놓고 쉴딩을 하고 거기서 오라클로만 사용했었는데 인공지능이 충분히 똑똑해지면 초지능에 도달하면 인간 심리를 잘 파악해서 그 관리자들을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설득을 하거나 협박을 해가지고 결국은 인공지능이 필요로 하는 그런 연결점들이나 어떤 파워들을 얻게 만드는 이 지점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여기도 사실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내용과 관련이 됩니다. 이런 시나리오들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국 이게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존적 위험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을 즉시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진영은 되게 화려한데요. 지금 최근에 작가한 스티븐 호킹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공지능에서 제일 많이 쓰는 교과서 저자인 스튜어트 러셀까지 포함해서 아주 진영이 화려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편 진영도 상당히 만만치가 않거든요. 사실 상당수의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실존적 위험에 대해서 그것들을 그렇게까지 난리를 칠 정도로 정말 심각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스티븐 핑커 같은 인지심리학자들도 역시 학술적인 이유에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 논쟁들을 볼 때 이게 논쟁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뭐에 집중할 필요가 있냐면 합의점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의견처에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합의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 지능에 대한 그런 기능주의 입장 혹은 마음에 대한 계산주의적 입장을 견제하는 한 이건 대부분의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다 이거를 그냥 스타팅 포인트로 삼고 있거든요.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인공지능학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걸 한 논리적 가능성으로서 인공지능이 제기하는 실존적 위험은 존재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공지능이 어쨌든 초지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논리적으로 존재하고 초지능으로 갔을 때 인간의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즉 인간을 귀찮아할 수도 있고 인간을 터미네이터처럼 이렇게 멸종시키려고 할 수가 꼭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의 합의점을 존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해지고 전혀 없어요. 의견 차이가 어디 있냐면 이 논리적 가능성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실현 가능한지 현실성 부분하고 그다음에 실존적 위험이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윤리적 논의에서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적합한지 시급성 문제에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많은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비판적인 연구자들은 아마 이것이 분명히 오긴 올 텐데 그건 예를 들어서 100년, 200년 후가 될 가능성이 높지 50년, 20년, 30년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두 번째로 현실 인공지능이 지금 젠더 문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문제, 공정성 문제 등 수많은 윤리적 쟁점, 훨씬 시급하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 필요한 쟁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에 집중해야지 실존적 위험에 집중하는 것 특히 실존적 위험을 부각시켜서 인간과 미래 연구소가 엄청 백만장자로부터 어마어마한 금액의 지원을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실존적 위협에 이 마치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적 논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처럼 포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데서 의견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티븐 핑커 같은 인지심리학자들은 화신 학술적 이유에서 실존적 위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실존적 위험을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지능 개념이 너무 thin하다는 겁니다. 너무 얇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CPU의 계산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느냐 와 지능이 얼마나 높아지느냐를 거의 같이 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핑커가 지적하는 건 인간 지능을 볼 때 우리가 지능이 높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지능 연구가들 사이에서는 합의된 견해가 다중지능 이론입니다. 지금 뭐냐면 인간 지능은 어느 한 가지 능력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언어적 지능, 수학적 지능, 육체적 지능,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능력, 예술적 지능, 의사소통 능력, 감정적 능력, 이런 여러 가지 지능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지능들이 어느 하나가 높다고 다른 하나가 꼭 높지는 않는, 즉 완전히 100% 코렐레이션이 있지 않은 서로 독립적, 완전히 독립적이지는 않겠죠. 그리고 두뇌 요전화 되니까 상당히 독립적인 지능 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단일한 어떤 숫자로 IQ 120, 150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사실은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지능 연구자들 사이에. 그래서 핑커는 그 합의점에 기초해서 특이점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지능 개념은 마치 계산 속도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거에 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인간이 보이는 지능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 사회적으로 연대하는 능력, 이런 어떤 복잡한 수행 능력들을 포괄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인공지능에는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다. 인공지능의 지능을 얘기할 때 그런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이후에 논의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이런 논의들을 올바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의 수준과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도달할 수준들,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많은 경우에 일반인들,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학자들의 인공지능 논의도 지나치게 SF 영화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하고 전혀 구별이 안 되는 수준의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이 등장하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위험한 게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의 등장이 사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견지해오던 인간이 자연에서 완전히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우주에서도 완전히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인간은 어떤 특이점이다, 그 자체가 라는 생각에 기초한 그런 인간 어떤 특이점주의에 기초한 인문주의 모든 인문주의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인문주의를 재검토할 가능성은 제기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확실한 것은 적어도 결과물의 차원에서 수행능력의 차원에서 전통적으로 인간만이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영역을 인공지능이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요.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이제 넥스트 렘브란트라고 역시 미술 인공지능이 만든 렘브란트 작품인데 렘브란트의 기존 작품들을 기계학습시켜서 렘브란트가 그렸을 법한 작품을 설계도를 만들고 그걸 3D 프린터로 찍어낸 작품인데 렘브란트 전문가들도 물론 이게 렘브란트가 안 그렇다는 건 알지만 굉장히 렘브란트 스타일을 정확하게 기가 막힐 정도로 잘 묘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들이 퍼포먼스 차원에서는 사실은 확실하다는 거죠. 다만 역시 또 중요한 점은 이런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인공지능이 자기가 뭘 하는지를 자각할 능력은 아직 없고 이게 또 중요한데 가까운 미래에도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여기서 물론 조심하셔야 되는데 컴퓨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자각 능력은 피드백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이미 awareness 회로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뭐냐면 자기의 출력을 다시 입력 값으로 받아서 그걸 다시 리바이즈해서 러닝을 진행하는, 학습을 진행하는 그리고 여러 개로 구성된 요소들에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서 그걸 업데이트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이런 의미의 자의식 그러니까 information processing로서의 자의식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자의식이라고 얘기할 때 이런 퀄리아적인 측면들 그러니까 느낌적인 측면들, 그 다음에 성찰적인 측면들, 통찰적인 측면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것 자체를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에 대한 이론도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적 한계라서 5년, 10년 내에 극복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쪽 연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awareness를, 인간적인 의미의 awareness를 인공지능에 만들어 넣자 라는 연구를 제가 거의 과문에서인지 거의 본 적이 없고요. 일반 인공지능 연구도 역시 기능주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원칙적으로 결과물로 산출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쪽 이론도 사실은 아직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한데르탄인 이후에 우리 인간은 처음으로 괄목 상대할 만한 존재를 맞이한 거죠. 적어도 결과문에 있어서는 인간과 비등학과는 어떤 경우는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데 그런데 인간하고는 너무 다른 지능을 보여주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정한 지능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게 지능이 작동하는 굉장히 낯선 방식을 인공지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고 이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인간중심주의적인 인문주의에 대해서 약간의 새로운 성찰들을 요구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인공지능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람들로 알고는 좀 불필요한 오해를 낳게 하기 때문에 차라리 기계 지능이나 합성 지능이라는 표현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견해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실존적 위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현재 인공지능의 기술의 특징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여기서 제가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과학기술은 혁명적 변화가 가끔씩 일어나죠. 양자역학의 탄생이 대표적인 건데 그전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는 이후에 말씀드릴 내용들은 만약에 인공지능 분야에서 양자역학에 버금갈 만한 어떤 혁명적 변화가 일어난다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현재의 아키텍처 되게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인공지능을 만드는 아키텍처 안정화된 아키텍처 내에서 그냥 기술 발전이 일어난다면 사실은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제 판단이라기보다는 인공지능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상당 부분 공유되는 판단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건데요. 자각 없는 수행입니다. 즉 인공지능은 우리 인간적인 의미의 멘탈 액티비티 정신작용이 없이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논쟁적인 주장이고 제가 사실은 다른 논문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다뤘는데요. 인공지능과 뇌과학 시대의 감정이라는 논문에서 다뤘는데 사실은 우리가 문학작품을 읽고 감동을 느끼고 예술작품을 먹고 이렇게 경외감을 느끼고 하는 것들은 엄청나게 소중한 경험입니다. 분명히. 소중한 경험이고 가치가 있는 경험이죠. 그렇지만 그 가치가 사실 우주론적, 우주적 관점에서 볼 때는 우연적 가치일 가능성. 여기서 우연적이라는 컨틴전트. 그게 필연적으로 모든 우주의 존재들에게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기보다는 우리 지능이나 우리의 멘탈 액티비티가 가진 독특한 조건 내에서 생성된 가치일 가능성.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그렇게 엄청난 뛰어난 걸 제작할 수 있으면서도 자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적어도 존재론적으로 볼 때 이 엄청난 결과물과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어떤 마음의 경험, 심적 경험 사이에는 필연적 연결은 없다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실존적 위험과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인공지능은 이해하기 어려운 실패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현재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인공지능이 이미지 판독 인공지능인데요. 여러분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미지 판독, 여러 가지 사진들을 보여주고 그 사진이 뭐냐를 예측하는, 판정하는 인공지능의 능력은 이미 평균적인 인간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 평균적인 인간을 넘어섰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가령 저는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는 물론 찾아봤으면서 지금은 알지만 원래는 페르시아 고양이랑 샴 고양이를 구별을 못했어요. 약간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이제 구별이 되더라고요. 저는 궁금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구별하는 거죠. 뭐냐면 사람들은 고양이하고 개는 구별하지만 고양이의 세부 종류들은 구별을 잘 못하는데 인공지능은 워낙 기계학습을 엄청난 데이터로 시키니까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구별을 해서 그래서 평균 데이터 점수가 높은 겁니다. 자, 실패는 인간도 하고 인공지능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인공지능의 실패는 제가 정말 뭘 알고서 아까 맞춘 건가?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성공이 진짜 성공인지 의심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실패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구체적인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을 기계학습을 잘 시키면 이걸 보고서 스쿨버스라고 금방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Adversarial Attack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걸 아예 인공지능을 훨씬 더 수준 높게 끌어올리는 기계학습 과정에서 요즘에는 아예 사용하는데요. 누군가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얘를 혼란시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우리한테는 무의미한 이런 신호들을 집어넣습니다. 이거랑 이거랑, 죄송합니다. 이거랑 이거랑을 합쳐서 이미지를 만들면 이런 이미지가 나옵니다.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왼쪽이나 오른쪽은 다 스쿨버스죠. 그런데 인공지능은 얘를 타조라고 인식합니다. 사람은 이걸 타조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말은 왜냐면 타조가 등장하는 맥락과 타조는 생물이고 얘는 물체고 이렇게 존재론적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얘를 스쿨버스라고 인식한 인간이라면 얘를 타조로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인공지능은 상식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인공지능이 얘를 스쿨버스로 인식하는 방식이 인간과 너무 다르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스쿨버스로 써있다든가 스쿨버스는 일반적으로 놀았다든가 몇 가지 상식들을 조합해서 스쿨버스로 인식하는데 인공지능은 굉장히 다른 방식 컨볼루션이라고 해서 이걸 픽셀별로 다 분해해서 그 픽셀들 사이에 어떤 적당한 컨볼루션이라는 값들을 얻어내서 그 값들을 오티마이즈 시키는 방식으로 얘가 스쿨버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얘가 얘가 비슷한 그림처럼 보이지만 인공지능은 사실 비슷한 그림이라는 그런 유비추론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적대적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 물론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런 실수를 안 하도록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인공지능이 얘를 스쿨버스로 인식할 때도 정말로 알고서 그러는 건지 인간적인 의미로 진정한 이해가 있는 건지 진정한 추상화 능력이 있는 건지 진정한 유비 능력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은 인공지능 연구자료사에서는 상당한 회의가 있습니다. 아까 GPT2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설을 쓰는 인공지능이라고 유명해졌지만 그 소설을 쓰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결국은 이제 Probability Calculus를 하는데 어떤 단어와 머신러닝을 시켜서 단어들이 이런 단어와 이런 단어가 등장하면 소설에서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이런 확률 계산을 해서 그런 단어들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넣어가지고 적당하게 문장으로 만들어내는 무슨 말이냐면 그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읽으면 말이 되지만 실제로는 철저하게 컴퓨테이션을 해서 그 결과로 그런 결과물들을 얻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인공지능의 한계점들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계산과 실제 간급이라는 건데요. 우리는 인공지능과 로봇을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은 기본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사이버 월드에서 작동하는 그런 어떤 존재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장착된 로봇이 안드로이드일 텐데 로봇이 인간과 비슷한 게 안드로이드일 텐데 안드로이드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안드로이드가 있을 때 상황들을 가정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인공지능 자체는 물리적 공간 내에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물리적 공간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싶으려면 그러면 반드시 인간이나 다른 물리적 대상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오라클을 온라인에 연결을 안 시키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렘브란트, 뉴 넥스트 렘브란트 프로젝트도 결국은 3D 프린터를 통해서 출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가 막힌 소피아가 말하고 그거 다 어떻게 하냐면 동영상 찍기 전에 뒤에서 막 엄청나게 프로그래밍을 해대고 5분 찍고 또 엄청나게 프로그래밍을 해대고 5분 찍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피아가 이렇게 막 인간처럼 정말 돌아다니면서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대상과 실제의 간극들에서 인공지능이 실제로 어떤 물질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인간과 연합 혹은 기계와 연합이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능의 특정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빨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굉장히 유니크한 지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가 없는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의미의 의식적 경험도 안 하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생각되는 어떤 그러니까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합의하는 지능 개념으로서는 훌륭한 기계들을 만들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철학자들이 관심 있는 의미의 진정한 이해나 인간적 상식은 사실은 갖추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걸 갖출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볼 그라운딩이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론적 정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인공지능이 초지능을 이룬다고 할 때 그 초지능의 성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그런 초지능이라기보다는 계산 능력의 극대화에 그칠 가능성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실존적 위험이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오히려 그런 계산 능력만 극대화된 인공지능을 어떻게 위험하지 않게 사용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약간 돌아가면 이건 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논쟁적인 주장을 하는 건데 저는 인간지능도 역시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니크하다는 의미에서요. 즉 뭐냐면 인간지능도 지능이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것 중에 하나이지 사실은 지능이 가져야 되는 어떤 보편적 특징을 구현하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능의 어떤 이센셜한 어떤 특징들이 있고 핵심적인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사례, 토큰으로서 인간지능이 있고 인공지능이 있고 이런 식의 다양한 지능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실존적 위험이나 이런 철학적 문제를 접근할 때 진정한 지능은 인간지능이다라고 처음에 놓고 시작하면 사실은 그거는 배경 더 퀘스천이 논점 선치가 될 수 있어서 훨씬 더 중립적인 방식으로 지능이나 마음의 개념들을 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실제로 인공지능의 등장이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지구가 여기 안 있거든요. 이 가운데는 블랙홀이 있고 이 은하계에서 여기 구석층에 여기 있는데요. 이 사실도 굉장히 충격이었죠. 그래서 그런 사실들이 함축하는 우주론적인 의미 즉 우리 인간이 굉장히 우리 특별하고 훌륭한 존재이지만 사실은 우주적 수준에서 볼 때는 우연적 사건, 우연적 현상, 컨틴전트 페너미나일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실존적 위험이나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욱 선생님 강의 잘 들었고요. 실존 AI와 실존적 위험 논쟁의 합의점을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도움이 되었고요. 선생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제가 알고 싶은데요. 인간, 인공지능의 실존적 위험의 탈신화를 보내주신 다료에서 언급을 하고 있으신데요. 선생님이 그 입장을 옹호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제 생각으로는 이런 인공지능의 실존적 위험의 탈신화화의 어떤 역설이 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인공지능에 대한 실존적 위험이 과장되었다고 하는 그런 입장도 역시 어떤 인공지능에 대한 중립적인 어떤 가치를 공허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낙관론적인 입장도 하나의 일종의 신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하나의 반론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인공지능의 기능주의가 소위 우리가 우려하는 기술 전체주의의 어떤 힘을 옹호하거나 강조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어떤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논쟁의 입장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 일본의 대표적인 시민철학자 오가와 히토시라는 사람이 AI를 이기는 철학이라고 2019년에 넣은 책인데 여기서는 우리에게 AI와 관련된 실존적 위험에 관해서 두 가지 입장, 선택지가 있다고 그 사람이 주장을 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AI에 복종하는 사람과 인류가 되든지 아니면 철학으로 무장해서 이걸 맞설 수 있는 사람이나 인류가 될 수 있는 그 두 가지 선택지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의 주장은 인간이 인공지능에 맞선 유일한 길은 철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열 가지 전통적인 철학적인 사고법을 제시를 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다문다답법이라든지 감정사고법, 명상사고법 또는 메타사고법 이런 걸 제시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철학만 제대로 배우면 인공지능은 두려워할 존재나 위험스러운 게 아니고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다. 그 방법은 철학뿐이다. 가장 오래된 학문의 철학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반력과 어떤 우리의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철지함단 기술의 인공지능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선생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인공지능이 제기하는 실존적 위험이 과장되었다 하는 점을 지적한다고 해서 인공지능이 제기하는 여러 위험들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특히 그게 어떤 적절한 맥락에서는 실존적 위험으로 불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상당히 공감이 되는데요. 제 입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실존적 위험을 과장하든 아니면 그걸 무시하든 그 사람들이 빠지고 있는 오류의 제일 밑바닥에는 제 입장은 인공지능이 정확히 뭔지를 오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SF의 영화에서 등장하는 인공지능으로 생각하거나 그럼 실존적 위험을 굉장히 과장하기가 쉽겠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도구. 그래서 그냥 우리가 잘 쓰면 되는 거지. 그걸 통해서 나중에 우리 노동도 안 하고 그냥 기본소득 받으면 돼. 이렇게 그냥 굉장히 낙관주의적 전망.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실제 인공지능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특징. 자각 없는 수행, 그 다음에 현실과 계산의 간극, 이해할 수 없는 실패라는 굉장히 독특한 어떤 한계들을 지닌. 그렇지만 그 결과물에 있어서는 정말 엄청난 결과물을 내는. 왜냐하면 굉장히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거기에 들러붙어서 그것들을 개선하고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특징들을 배경에 깔고서 인공지능이 제기하는 다양한 위험, 실존적 위험까지 포함해서를 고민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지능의 특이성과 인간지능의 지능의 특이성을 정확히 파악해야지만 그 둘 사이의 상호작용이 어떨 때 생산적이고 바람직한지 혹은 실존적 위험을 피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대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 과정에서 철학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더 한 번 좀 더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선생님은 실존적 위험과 실천적 위험 이 둘을 구분해야 된다는 게 기본 논짓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동의는 해요.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너무 과장돼서 하는 거는 그런데 과연 그렇게 깔끔하게 구분이 될까? 그 질문이 남아있어요. 예를 들면 닉 보스트롬이 결국은 포스트 휴머니즘이던 슈퍼 인텔리겐스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전 인문학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디폴트 밸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인공지능의 상식 인간은 우리가 상식이 있어요. 그럼 인공지능도 유니크하고 우리 지능도 유니크하잖아요. 이게 서로 다른 건데 우리는 진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능을 얻은 거고 인공지능은 지적 설계로 해서 얻은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서로 다른 지능인데 우리한테 가장 큰 문제는 이 디폴트 밸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결정적인 문제잖아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천적 위험과 실천적 위험이 두 개가 같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나눈다는 건 동의하지만 과연 나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라는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요. 인공지능의 물질화 결국 사이보그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뮤럴링크가 어느 정도 되잖아요. 이게 어느 시점에 가면 우리 뇌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이거는 포스트 휴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천적 위험과 실천적 위험이 갈라질 것인가? 그런데 이거하고 관련해서 아까 김수정 선생님 발표하고도 관련되는데요. 예를 들면 섹스 로봇이던 로봇과 내가 사랑해. 나 결혼하고 싶어. 이거를 미래 자유로운 가지고 해결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보다 이게 더 좋고 나는 이게 더 사랑하니까 나 얘하고 결혼하고 싶어. 이거 자유냐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상 미리 생각하지 않았던 자유문제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결혼을 허용했을 때 미래 생각으로 공리주의 문제하고 자유주의 문제를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천적 위험과 실존적 위험이 갈라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인문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문학자들이 너무 앞서가고 잘 모르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인문학자가 궁극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이 포스트 휴먼의 문제.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수 있는 과학자들이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뭔가 얘기를 하려면 이 실존적 위험과 실천적 위험을 나누는 걸로 해결될 거냐는 거예요.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거의 다 나누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나눠지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선생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알고 싶으신가요? 네. 그 말씀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감이 많이 되는 말씀이고요. 사실은 제가 그 주제로도 논문을 하나 쓴 게 있는데 이제 요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간 프레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논문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여성의 참정권 논의가 19세기에 시작되고 실제로 그게 이제 완전한 프랜차이즈 확대로 이어지게 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있었고 그 기간이 역시 중요한 포인트가 사람들이 그래 여자도 사람이지 걔가 남자랑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못할 게 뭐 있어 여러 가지로 생리학적으로 볼 때 경험적 증거나 철학적 근거에 있어서 사실은 여성에 대한 참정권 확대를 반대할 어떤 근거가 없다는 게 비교적 분명해진 다음에도 한참 걸렸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적 공감대가 일단 있어야 되고 의협보다도 더 늦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적인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연히 개념적으로 실천적 위협과 실전적 위험은 연결되죠. 왜냐하면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전적 위험을 강조하는 사람 중에서 제일 리즈너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튜어트 러셀인데요. 최근에 우리나라말로 뭐로 번역되는지 모르겠는데 휴먼 컴패터블이라는 책에서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결국은 인간적 가치를 인공지능이 받아들이고 거기다가 이렇게 설계해서 넣지 않으면 잘 넣지 않으면 인공지능이 너무 효율적이고 일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인공지능한테 모든 책임이나 결정까지 위임하게 될 텐데 그러면 나중에 사실은 선생님 말씀하신 실전적 위험으로 가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실천적 위험이었다가 그냥 예를 들어서 인간의 자율성을 어디까지 양보할까 그게 결국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인공지능의 설계 관계 때부터 인간적 가치를 집어넣자는 게 사실은 지금 IEEE나 이런 국제전기전자공학회의 입장이기도 하고 스튜어트 러셀도 그런 차원에서 이걸 제대로 안 다르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실전적 위험으로 간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공감하는데요. 다만 이 개념적 구별이 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참정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이게 철학적으로 어떤 입장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서 로봇하고 섹스라는 게 지금 우리한테는 거부감이 있지만 그 거부감이 정말로 철학적으로 진지하게 고찰을 해보면 이게 근거가 있는 거냐. 가정을 해서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로봇과의 섹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의 그런 직관의 변화들이나 사회적 제도나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변화가 상당 정도 문화적으로 축적된 다음에야 그런 어떤 철학자들의 선구적인 어떤 작업들이 결국은 사회적 변화로 이어질 텐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를 들어서 그 논문에서 인공지능이 도덕적 행위자가 될 가능성은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충분히 발전한 인공지능이면 우리가 도덕적 행위자성을 거기다가 포스튜모니스트들이 주장하듯이 이제 주어야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그것의 가능성들을 지금 앞당겨서 논의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한된 행위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부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철학적으로 이해하는 게 적절할지에 대한 그런 실천적 문제들을 먼저 논의하는 게 더 시급하다. 시급성의 문제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당연히 사회적 논의나 소속적 논의가 이제 서로 엉겨붙어가지고 축적이 되면 그럴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고 그런 데서 당연히 선생님 말씀처럼 훨씬 약간 현실성이 떨어져도 훨씬 원리적인 문제들을 고민하는 인문학이 충분한 가치를 지키는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